한자가 나아가야 할 길, 인류 통용 수어 표기문자 한자는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문자입니다. 상영 문자에서 시작해서 단계를 거쳐 지금의 표 문자라는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문자는 상영에서 시작했는데 오로지 한자만 표 문자를 진화했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맞닥뜨렸던 그 어떤 상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초단위를 승패가 갈릴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 중국인민들은 정보를 습득하는 데 가장 편한 모호가 가장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4억 인구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들이 2500에서 3500자에 달하는 필수 한자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천덕그러기가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인민들에게 출력해 줄 수 있는 수단은 한자로 쓰이는 문서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음성 대화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짧은 건 될지 몰라도 긴 내용을 매번 듣는 건 현실성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한자가 아닌 한글로 문자생활을 바꿔야 하는데 아무래도 글씨가 한글로 변하기 때문에 한자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어렵고 번거로운 것보단 쉽고 간단한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자의 기원은 시작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어도 3300년 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도 이어가려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란 본래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언어, 곧 수어를 표기하는 언어로 전환할 때입니다.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신생아 천명 중 두세명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각장애인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4억 인구 중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확대해보면 수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인구는 7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 전체 1% 정도가 수어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 인구 규모로 따져보면 세계에서 30번째로 많이 쓰이다 보니 유엔에서 해마다 9월 23일을 세계 수어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어라고 뭉뚱그려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수어라는 언어는 세계에 30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나라별로 혹은 언어별로 수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전세계에 있다는 7000개 넘는 음성언론 사용자 사이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통용어로 정하는 것은 어려워도 수어는 가능할 것 같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과정은 바로 표기문자의 부재 때문입니다. 현재 영어가 음성언어 통용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수어 세계에서도 미국 수어인 ASL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세계 수어 사용자들이 국제회의 등에서 상호 교류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발생한 피진 수어인 국제 수화도 있습니다. 다만 ASL에 비해 쓰임새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음성언어와 똑같이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데 아무리 영어가 명의를 떨친다 하더라도 수어 세계에서 통용어 주의를 확고하게 다지려면 뭐니뭐니 해도 나름의 문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ASL 통용어 자리를 껴차려면 영어를 하라는 얘기이고 국제 수화가 음성언어 아닌 수어로 통용어 노릇을 하려면 자체 문자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위 그림은 5가지 수형 표기 체계인데 모두 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ASL을 기반으로 하는 수어 문자체계인데 수어를 할 때 손으로 표현하는 수형은 어떤 것은 그림을 그린 수준이고 조금 더 나아간 것은 이미 있는 글자를 부호 삼아서 그대로 재현하는 정도입니다. 문자체계라고 보기에는 민망하다고 할 정도로 미숙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류 통용 문제가 되면 전세계 모든 지역의 인류가 통용수어로 창작하는 각종 창작물을 담아놔야 하는데 저런 빈약한 부호체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시도하고 무수위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용수어가 그저 일상 대화만 서로 주고받는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문화권을 뛰어넘어 인간이 공유하는 문화원형을 담아내려면 나름의 어느 축적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체계가 바로 한자입니다. 각골문자부터 따진 하더라도 3300년 거기에 인구가 가장 많은 한자문화권 기반으로 수많은 성년들이 갈고 닦아 놓은 문화체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용수어를 기록하는 문화는 구어를 반영한 백화문이 아니라 문화문이라고 해서 오로지 서면으로 존재했던 문장체계이고 참고하는 내용도 한자문화권에 특화된 내용이 아닌 인류문화원형에 적합한 내용이 주류가 됩니다. 위예시 내용은 깊은 산소 언덕에 집이 있는데 들어가보면 아빠고미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인데 AS의 Stroke Notation으로 적은 문장입니다. 나름 다른 표기법과 달리 알파벳과 기존 기호를 활용해서 접근성을 키웠지만 이걸 가지고 인류 통용수어의 문자로 삼기에는 아쉬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에 한자로 적어 놓은 것은 어렸을 때 최초로 접하는 언어가 통용수어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익히는 문자가 한자가 되어 흔히 말하는 물리가 터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자가 모든 상용문자가 같이 출발했지만 상용문자가 같이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유치원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글자가 한글이 아니라 인류 통용수어이고 동시에 수어 단어와 한자를 1대1 대응시켜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한자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를 가르치면 좋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류 통용수어는 전 인류가 같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특정 문화권의 얽매이면 보편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는 건 막을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공통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철저하게 몸으로만 익히고 깨쳐서 감정표현에 중점을 두는 소리없는 언어로 자리잡게 만들어야 합니다. 통용수어의 문자는 한자로 쓰는 문장은 문언문이 아니라 수문인데 이건 소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풀담으로만 의사소통합니다. 물론 통용수어가 시각장애인 인구에겐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면 통용음성 언어보단 통용수어가 훨씬 더 보편타당합니다. 일류 통용수어의 문자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문학관에서부터 가장 먼저 학교 교육과정에 수어 교육을 통합하는 건 당연합니다. 한자문학관의 국가인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통으로 위에 나와 있듯이 유치원 누리 과정에서 통용수어와 한자를 생애 최초 학습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화합 언어인 한어는 초등과정에서 시작하고 그 이전 유치원 과정에서는 각 지역별 방언, 나마리, 혹은 사투리에 노출시킵니다. 한자문학관에서는 양립, 양층 언어 생활을 지향하기 때문에 위, 도외에서 보이듯이 지역사투리와 문학관 통용음성 언어 그리고 일류 통용수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류 통용수어는 음성 언어와 대적점이 있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일류 통용수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음성 언어와도 명계가 없으면 보여야만 모든 음성 언어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류 통용수어는 현재 중고수어를 중심으로 만드는데 음성 언어와 끈을 완전히 끈이려면 지문자를 없애야 합니다. 지문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알파벳 글자를 손으로 모사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고유명사 인명과 지명을 나타낼 때 씁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수어가 특정 음성 언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기에 이걸 없애야만 비로소 독립적인 언어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일류 통용수어는 중국 수어에서 병원 위용해 만든 것도 없애버리고 오로지 수형과 한자 모양을 모사한 것으로만 이루어진 완벽히 음성 언어와 이어진 끈을 다 끊어버린 순수한 비음성 언어입니다. 카드로의 효과는 중심에 따라서 병원 위용해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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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